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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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 안돼 오늘은 오징어 파티를 할건데요 넣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마음대로 안 움직여줘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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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떡해! 얘는 뚝뚝해! 놔!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얘들아 일단 있어봐 엄마가 이거 되게 잘못했어 제발 미안해! 뭐라고? 뭐라고? 알았어 미안해 화났어?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오줌싸요 일단 잔을 할게요 엄마! 얘네가 왜이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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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2마리 더 남았는데 아예 2마리 더 남았는데 어떡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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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자 일단 제가 이제 이런 소리가 나도 어떻게 신경을 안 쓰... 일단 일단 애들이 너무 튀어나와서 진짜 진행이 안 돼 너무 싫어 짜자자자자 짜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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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새우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하 중간중간 새우가 나와도 이해해주세요 아깝습니다 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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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다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어 사랑이 거 싱싱하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으악 자 아직 움직여 싱싱하니까 고마워 그 안에서 조금 더 진짜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야 되죠? 괜찮아? 아 이게 머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움직이냐 자 그러면 다르게 먹어볼까? 자 꽂았습니다 제가 좀 양전히 좀 있어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